안녕하세요. 한국 멘토 지멘스 김경록입니다. 본 웨비나에서는 먼저 XSI를 통한 3D IC 패키지와 HDAP의 구현 및 최적화 방법과 XPD를 통한 Physical Routing 방법론을 제공하며 캘리버 3D 스택을 통한 검증 과정으로 사용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빠른 새로운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익스피디션 IC 패키징 솔루션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패키징 영역인 High Density Advanced Packaging 설계에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애플 아이폰 7 EU로 적용되고 있는 TSMC사의 FOWLP 그리고 COWOS, SIP, High Pin Count Flip Chip 패키지와 같은 인공지능 AI와 고성능 그래픽 카드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HBM 기반 Interposer Based 패키지 설계를 위한 가장 최적화된 설계 및 검증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첫째, 익스피디션 Subset Integrator XSI를 통해 2종 간의 IC 패키지, 나아가 PCB 보드 레벨까지의 연결 최적화를 구현할 수 있으며 다양한 설계 플래닝을 통하여 가장 적합한 패키징 솔루션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XSI에 포함되어 있는 캘리버 3D 스택 위자드를 통해 2종 간의 LVS, DIC 검증을 위한 인티그레이션 넷니스트 및 어셈블리 아웃풋 파일을 정확하고 빠르게 추출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익스피디션 패키지 디자이너 XPD는 XSI에 직접적으로 통합되어 최적화된 연결 정보를 기반으로 피지컬 라우팅을 진행할 수 있으며 FOWLP를 위한 새로운 설계 방법론이나 ASIC, HBM 간의 설계가 필요한 인터포저 베이스드 패키지 설계 방법론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XSI, XPD 모드, 캘리버 3D 스택과의 직접적인 인티그레이션을 통해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패키지별 검증 방법론을 제공하고 2종 간의 3D IC 패키지를 검증하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익스피디션 IC 패키징 웨비나에 참석하시어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